최선한 만큼과 웬일이기 때문에 시작할게요. 마지막에 무조건 빠집니다. 빠집니다. 하고 대가리 앞에 그 절벽에 쿵받고 택승. 와 대박. 지금 코튼이 아까 그나마 내가 딱 봤을 때 제일 좋은 거였거든. 직접 수술한 거 하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얼굴 나와도 되지? 네 됩니다. 저 유튜버인데. 초상권 없습니다. 초상권 없습니다. 자 보자. 한번 수술해보자. 보관함에 이것 좀 바꿉니다. 그 다음에 와 대충 7만 8천원. 와 많다. 오 잠깐만. 신상 카트교 있는데 이거 잠깐만. 참고할 수 있겠네. 야 이거 수술할 수 있겠다. 코튼 기간제, 바스테드 기간제 다 기간제야. 일단 제일 좋은 게 그나마 연스카트X랑 코튼이야. 바스테드는. 근데 기간제이기 때문에. 기간제 말고 무제한은 제일 좋은 게 연스카트X랑 코튼이야. 여기서 이걸 돌리면 차가 뛸 수 있어. 오 호랑이. 호랑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진짜 불구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좋아보인다. 오오오오오. 비례도 있네. 자 뽑아보자. 여기서. 이온이 나올 수도 있어. 자 용고석. 이온 나오나요. 비트나. 아. 일단 용고석 생겨. 비롱. 옆에 가는. 동생인데. 유튜버 한 동생이에요. 자 일단 여기서 차를 뽑을 수 있어. 자 바스테드 무제한 자 일단은 이온이나 비틀 하나 뽑아보자 무제한 화연 아 제노 한 번! 마지막 마지막? 아 켈베로스 그래도 좋은거 하나 뽑았다 좋아 보이는데요 그나마 켈베로스 일단 좋은거 하나 뽑았고 여기서도 뽑을 수 있어 여기서도 차 무제한이 나올 수 있거든 이온이나 비틀 와 진짜 쎄 계정이다 지금 초록장갑 이거 카트 한 몇시간 했지 아까? 연습만 한 2시간 했어요 카트 한 2시간 한 계정이 있어 이거 안되고 운전병력은 8년입니다 무사고 실제로 아 잠깐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 잠깐만 미트 에이 그나마 제일 좋은게 켈베로스다 오 이거 보라색인데요 색깔 좋네 아 이거 못낸다 오 잠깐만 이거 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거 여기 있거든 여기서 비트나 이온 뜬네 오 지바겐 네 오 오 오 오 여기 다 새 차죠? 그치? 중고차는 없죠? 아 중고차는 기간제 중고차라고 하자 아 중고차 아 랜드카 기간제를 중고차라고 하자 어 어 어 어 어 합성도 할 수가 없어 여섯대야 시브레 와 코인 있네요 코인 이거 코인으로 딱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딱 한가지야 뭐 할게 없어 이게 해보자 모른다 다섯개로 스펙터 뽑으면 되겠다 아 아이 스펙터 말고 흑기사 어 어 흑기사 잠깐만 설마? 흑기사 보면 레전드인데 아 진짜요? 어 몇 번 나올 것 같아 여기 해봐 1번 2번 3번 4번 5번 어 그 생각에 3번 삘입니다 2번 개 삘인데 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1번이 없 1번이었어 이제 마지막 기회 아 마지막이에요 형님이 한 번 1 2 3 4 4번 제발 아 아 뭐예요 이상합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아 아 있어도 되는구나 마지막 4번 4번 아 네네 빗자루가 나오네 빗자루가 나오네 그래 잡아치우자 장남자 이거 어차피 차는 하나만 사잖아 오 과학기가 여섯개고 마지막 오 잠깐만 이거 몰라요 지금 벌써 다섯개 모았어 한 세개 딱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오 3번 여기서 또 만약에 빙기 다시 1번 1번 아 아 네 4번 안 나오네 일단 뭐 2차 타면 될 것 같아 드나마 내가 2차 타고 한 번 게임 해봐야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채 와 아니 이게 차가 좋은게 아니고 행위를 잘하는 디자인이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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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zus 안돼 받아라 치열 오 형 오 오 오 오 오 팔 조 오 이 저 수동차 운전자라서 핸드로 왼손으로 놔요. 미치겠다 진짜. 카트 열고 있어. 근데 제 카트 이렇게 안 내면 처음 봤잖아. 아이고 만세. 오케이. 아 저번차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통과됩니까? 이거 볼핀 좀 많이 있어. 이거 그냥 박지만 않으면은 통과해야 돼. 아 진짜 안 받은데요. 지금까지 아직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래요? 그러면은 최대한 드리프트를 하지 말아 보세요. 아 드리프트 없이? 예. 그냥 직선구에서만 붙어 쓰고. 아 근데 첫 파티 때 40초 걸렸는데 지금 27초 남았는데. 운전면허 시험장 왔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드리프트하고 딱 끊어서 부스터 올라가라 그 없이. 제발 통과하자 이번에. 아 여기서 부스터 딱 쳐야 돼. 맞아요. 멋있다. 멋있다. 5초 남았는데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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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3,2,1. 아 멋있다. 당겨. 깼어. 깼어. 와 뭐야. 어떻게 당기고 와. 야 차 도전해. 야 깼어. 야 깼어. 야 깼어. 아. 크어. 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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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